자, 드롭 했었잖아요 또 뭐 안 되는 거 있어요? 따로 원래? 수비? 수비, 수비 자, 자세 낮추고 아유, 죄송해요 끊는 거 할 거예요, 앞에 끊는 거 준비, 자세 낮추고 하나, 둘, 더 앞에 제 앞으로 와요 하나, 둘, 더 하나, 둘, 더 짧게 하나, 둘, 준비 더 빨리 준비 하나, 둘, 셋 이 공을 치려면 항상 준비해야 되겠죠 걸고 다시 걸고 그렇지, 더 낮게 낮고 짧게 더 짧게 여기 앞에 떨어져야 돼 순간적으로 짧게 힘 줘야 돼 순간적으로 짧게 다시 순간적으로 더 빨리 하나, 더 짧게 이건 드라이브 커트, 커트 수비 커트 수비 커트인데 지금 그냥 세게만 치잖아요 준비, 자세 약간 조금 더 길게 여기서 한순간에 딱 하나, 하나, 하나 오히려 더 아래로 가지 하나 이렇게 되면 지금 다 이거 다 치잖아요 그렇죠? 짧게 떨어지려면 내가 한순간에 빠르게 끊어야 돼 그렇지 준비 한순간에 하나, 더 더 짧게 아유, 죄송해요 하나, 둘 살살, 살살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참 엎어지지 말고 그대로 넷 더 눕혀요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끊어봐 그렇지 그 상태에서 끊어야 돼요 다시 하나 그걸 더 짧게 하나 그렇지 짧게 더 짧게 엎어지지 말고 엎어지지 말고 하나, 둘 다시 준비 하나 준비 하나 둘 하나, 둘 그렇지 그 다음에 대각 틀어야 돼요 두 번째 공은 하나 틀어 얼마나 엎어지면 라켓이 나아요 하나 끊어 반대 틀어 다시 하나 끊어 반대 틀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리시브도 엎어지고 수비도 엎어지고 끝을 올려야지 끝을 근데 지금 얘가 엎어져요 그렇지 한 줄 하셨나요? 네 준비 하나, 둘 뜨면 큰일 나요 하나, 둘 뜨면 제가 푸시 때릴 거예요 하나, 둘 그렇지 탁 위로 발이 안 와 발이 준비 하나, 둘 발 와 발 그렇지 하나, 둘 발 와봐 끝까지 발 와봐 끝까지 그렇지 하나, 둘 더 짧게 다시 짧게 상상 틀어 그렇지 상상 반대 틀어 틀어 그렇지 상상 반대 틀어 이거는 내 몸쪽으로 안 오고 앞에 쪽이 떨어졌잖아요 걸고 따당 왼발 오른발 빨리 와야지 따당 그렇지 바꿔주세요 자, 준비 자, 준비 끊어요 시작 그렇지 다시 한 발 뒤로 한 발 더 뒤로 더 뒤로 그렇지 탕탕 그렇지 위로 오케이 탕탕 짧게 탕탕 몸으로 받는 거예요 시작 탕탕 앞에 발 와야 된다고 했어요 왼발 하나, 둘 왼발 와야지 셔터 있는 위치로 와야지 다시 하나, 둘 셔터 있는 위치로 그렇지 어, 잘했다 하나, 셔터 있는 위치로 준비 하나, 둘 셋, 넷 나이스 하나, 둘 그렇지 하나, 둘 좋아 잘했어 하나, 준비 하나, 둘 올려 하나, 둘 다시 끊어 끊어 그렇지 끊어 올려 그렇지 자, 이제 그렇게 발이 가야돼요 수비로 세게만 치지 말고 이제 짧게도 났다 드라이비도 위로도 올리고 이제 이걸 섞어야 돼 게임할 때 잘했습니다 승 승 도착해 한글자막 by 한효정